지금 이 시간부터는 야스민 센티노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작품에 대한 글로리스프레이션을 입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수 먼저 부탁드릴게요. 박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도 이 조형의 기본원리의 가장 기초한 바탕으로 작품을 보여드릴 건데 이 조형의 기본원리라는 건 어떤 어디서 가는 스타일이나 뉴욕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공감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조형의 기본원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19세기에는 자연연구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자연의 모습을 연구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작품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연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관찰을 했고 이걸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고 실험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은 거는 폐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거 weiterentwickelt 이건 맞는 것 같다 하는 건 기고로 계속 남겨서 계속 연구를 해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의 기본원리에 기반한 전문용어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이 전문용어로 세미나를 참가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용어로 오늘 여기서는 말하고 딱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난 작품을 만드실 때도 그 모든 작품에 대해서 이 조형의 기본원리가 여러분이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리사의 비유를 한 번 해볼게요. 요리 모든 요리사들은 저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가 똑같이 제 조미료를 가지고 있어요. 소금, 설탕, 파인트 등등. 이것은 주어진 것 같지만 이 주어진 도구로 지워진 양념으로 어떤 음식을, 어떤 맛을, 어떤 음식을 만들어 낸지는 그 각각의 요리사의 비유를 따라가게 됐죠. 그리고 이 전문용어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Yana ist meine Auszubildende. Sie ist im zweiten Lehrjahr. 지금 옆에 계신 분은 Yana Mölke 씨고요. 지금 Yana Mölke 선생님 제자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전문용어로 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일단 2개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런 신문에서 신문을 현장에서 3년 동안 실제를 해야 해요. 3년 후에는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Yana 선생님은 이 배우 선생님이 있어서 바로 보게 되고요. 일단 Yana 선생님, Yana 제자분께서도 시스템하우스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하우스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양아가 지금 Yana가 지금 시스템하우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어느 정도는 집에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해왔어요. 내가 보이는 작품을 완성해왔는데 이거에 대해 준비를 좀 더 하고 실제로 소재를 지워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재미있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한 시간이나 짧은 시간동안 제가 이 작품으로 꼭 제 세계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확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식생의 정도 또는 4여 개 정도와 높은 비식생 정도인 작품을 할 거고요. 배월방법은 파랄입니다. 여러 개의 그룹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골상원으로 더 자동적으로 무엇을 도와줄게요. 이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고 가장 먼저 테크놉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테크놉이 네 자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테크놉은 동작보다 더 중요해요. 예쁜 것보다 센터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더 잘 생생기고 내가 Mikhe사에서 아무것도ppa 야옵니다. 대부분이 더 좋은데 그 시간에는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지금 양아씨가 제가 이 양아씨와 같이 교재를 교육을 받는 실습생들은 기말고사를 못 시험을 놓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시팀 상품이 시험 바지 중 하나로 나옵니다. 이 학생은 실습생들은 계속하는 작업은 30분의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실습생들은 계속하는 작업은 30분의 시간을 줄여요. 그래서 이 학생은 실습생들은 30분의 시간을 줄여요. 그리고 마지막 앞판에는 속도 주어진 시간에 빨리 작업을 완성하는 걸 해내야 돼요. 이것들은 오늘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특히 오버클레이션 텍스트로를 가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본 원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상태모로만 열고 있는 관자 포인트는 진강, 소식, 진강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대플로리스트에 저희는 용어를 사용하자면 지금 그들은 가죽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부들이죠. 부들 작품으로 벨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써 눈치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가위보다는 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가위보다는 칼을 대부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은 제가 잘라줘야 하는 그 소재의 각각의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장미의 경우 잘라주는 면적이 커요. 그렇다면 장미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납작하게 꽂기에는 금방 시절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감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운동성, 소재의 운동성과 헌텔에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여기서 보시면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게 직선입니다. 그리고 골선이 있고 그 안으로 보일 게 밑으로 흘러버려져 내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양을 선택을 잘 해야 해요. 가장 흥미로운 칼을 얻도록 양성 진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작품의 작품이 더욱 흥미로운 칼을 얻도록 양성 진행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작품의 작품이 더욱 흥미로운 칼을 얻도록 양성 진행을 해야 해요. 나중에 내가 이걸 완성했을 때 이 작품이 어떤 느낌이 될까, 어떤 효과를 가질까 이것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셔야 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특정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형의 기문만이라는 건 특정 스타일의 스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주말에 가족들과 산책을 나갑니다. 각 자연으로 나가며 자연을 잘 관찰해 모셔 또 자연에 있는 곳들이 이 작품으로 발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플로우들이 있다면 자연에 나가서 아, 내 작품은 이 작품을 어떻게 그대로 가져가 너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word vegetative heißt 위gewachsen 제가 베게타티라는 용어에서 설명을 잘 말할 건데요. 베게타티라는 용어에서 설명을 잘 말할 건데요. 베게타티라는 용어는 식생정입니다. 이건 식생정입니다. 자랑하는 용어 그대가 아닌 거에요. 자랑하는 용어 그대가 아닌 거에요. 젊은 이렇게 플로우들이 이를 사용하는 용어는 이 작품을 사용하는 용어는 예를 들어 이 작품을 사용하는 용어는, 예를 들어 이 작품을 수행하는 용어의 비밀자라는 용어는 그리고 또 다른 용어의 그대가 아닌 거에요. 아니요.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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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콜리적 용어는 그 작품은 비식생정적인 작품을 사용하니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의 변화에 놓은 내용을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식생적인 작품이든지 비식생적인 작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식생적인 작품이든지 비식생적인 작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식생적이라는 건 이 자연의 소재들이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이고 이 환경은 여러분이 이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숲일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환경에서 그 자연의 선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그의 환경에서 환경을 억지하는 것이나 그의 변화가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작품이 작품 하나 안에서 2개 이상의 소재들이 사용되었을 때 각각의 소재들이 서로 서로 좋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今の手に動きました 私は今の手に動いています 見てくれているとき dem位置が見ています その背に動きを動きたいので 行方が見えます その背に動きを動きたいです 사실은 이런 호도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한도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른 나라의 한도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오류받은 식습일에 또 만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소재가 서울도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람을 얘기할 때, 중돌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서로 얘기해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소재에서. 서로, 둘가 같은 소재가 혹은 소감로 검토하시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못 배달의 일을 할 때 정말 가능합니다. 식생적 작품에서 이 소통을 쓰시니 꼭 반드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작품에서 너무 금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피 그룹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룹을 하는 게 너무 달라지게 되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한 시간에 발표를 이뤄는데 이 작품을 손으로 가리고, 문체상을 가리고, 문체상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보면 위에는 굉장히 열심히 예쁘게 해놓아서 이 부분에 바닥 도형을 세우게 하는 건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 바닥을 세우고 있는 경우는 가수준방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닥에 바닥에 바닥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퍼스런 소재 내리지 제자이신 Yana가 슈퍼라우스를 만들 때 사용을 할 선생님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털질감으로 맞춰요. 제가 도형을 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원해서 한 가지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할 수 있고 쉽지만 한 가지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에서는 생활하기 때문에 영화비를 마찬가지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크기나 비누에 있어서 딱 눈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기누하실 거 없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해요. 지금 Yana가 슈퍼라우스를 잡고 있는데 계속 간절히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 균형을 돌려주고 있거든요. 이 스파라우스를 잡을 때 나선형이 굉장히 시작해요. 나선형으로 비스 publik에 놓아야 해요. 이렇게 굉장히 시작하는데 사실 나선형이라는 거는 계속 돌려주다가 자연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적인 작품은 꽃샵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꽃가게 같은 데서는 또는 일상에서는 베이터적인 작품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자연적이기 때문에 자연적, 너무 굉장히 자연적인 작품에 어울리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제안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조금씩 일어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작업을 하거나 그런 데 많이 받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시대 같은 경우에 피클이 튼튼하게 다른 데가, 공무원이 다른 데가, 조화,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게 다른 데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은 데가, 그리고 손을 상태를 살려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험상과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금 바닥 조형을 조절하시는데, 바닥 조형도 위에 조형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침대의 Bond화는 사이에 이상하게 두고 있는 데가, 그리고는 이 부분의 원품을 조절하시는데, 이 바닥 조형을 어느라 생각합니다. 또는 너무 그룹화를 했고요. 그리고 또는 계속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거리에서 멀리서 갔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들어오면은 이 전체적으로 크기는 아닙니까? 비율은 이따가 비율이 아닙니까? 비율이 아닙니까? 등등을 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만들고 있을 때 제 머릿속에서 무슨 일같이 막 떠오르네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보니까 기본적인 조회의 기본 원리들 처음 1번까지 쭉 흘린 거에요. 그래서 이 조회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아, 이거 조화롭게 되는가? 아, 이거는 이 좋은 기본 원리를 만드는가? 이거를 계속 체크해 주고 싶다. 제 머릿속에. 그 Congenus 무례! 여러분이 dio에 있을 것이라니 이렇게 멀리 이러고 與 그 후에 공 assass해ailed そして 그룹ления 저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시에서 보시면 다른 좋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모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네도 마찬가지로 그룹과를 시켜서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